나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태양이충. 아, 진짜라. 할까요? 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되니까. 어? 아니 우울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춤춰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춤으로 끝냅시다. 우울하게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 이거 하고 끝내자. 지금 울다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다 잘 보이게 해 주세요. 다시 한 번씩 못 드려요. 빨리 노래 틀어주세요, 빨리. 우리 가구역 어디예요, 가구역? 저쪽입니다, 저쪽. 가구역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신 분? 어, 네. 좋습니다. 그래, 가까운 데부터 한 번 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야, 추진력 대박이다, 너. 네, 한 번 노래 줄 수 있죠, 딱 그 부분만. 진짜. 국민 MC. 우울하게 끝낼 수는 없어. 노래 줄 수 있나요? 네, 노래 주세요. 누구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다 자신 있으신 분 나오시면 돼요. 어디 계세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뭐야? 아, 네. 끝까지, 끝까지. 아, 그래. 오케이, 노하구역에서는. 눈에 뭔가 도끼가 있으셔, 저노분. 어디서. 잠깐만. 무표정하게. 어, 나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네. 여러분,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손 드신 분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단체 한 분. 다 같이 하면 재밌겠다. 네. 네, 다.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주호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계십니까, 여기. 주호 아버지. 주호 아버지. 주호 아버지. 형남아, 일어나라. 자, 주호 아버지 어디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형남이 있거든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근데? 진짜 안 보여서 그래. 저도 사실 아직 저희 부모님 못 찾았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어디 계시나 봐요. 자, 저기. 제 손 가리키는 대로 해서. 네네. 우리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 잠깐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 같이. 여러분, 함성 안 돼요. 자, 음악 틀어주시면 아빠 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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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좋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인성영빈 춤 보고 이거 춤 맞춰서 보고 저희 갈게요. 좋아요. 인성영빈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춤을 춰? 야, 여기 노래. 한번 필드 보여주세요. 드라마 갑시다. 센터. 자, 가운데 딱 자리 우리 비켜주자. 진짜 그동안의 오명을 탈피하겠습니다. 근데 둘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하면은. 이게 정말 마지막 무대인 거야. 바로 합니다. 대충 하면 밖에서 또 합니다. 어, 잠시가 아니야. 이거야, 마지막. 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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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한다는 걸 어떻게 살리니까 이거를 도대체 근데 이성이 형 맨날 얘기하잖아 어떻게 살리니까 이거 나이 들면 자기랑 맨날 스탠드업 코미디 같이 하자고 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꿈입니다 아니 근데 이성이 형 방금 뭐 있었어요? 이게 뭐 있었어요? 네 뭐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요? 형 속 모습이 나는 이게 뭐 있었어 형 나는 오늘 내가 애교하고 이거 한 거 밖에 기억이 안 나 오늘 형날이야 형날 아 네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가셔야 되니까 저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인사할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잊지 못할 추억 남겨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SF9 영원한 판타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돌아서도 있다 네 돌아서 어디 했잖아 왜 기억 못해 어제 우리 꼬여가지고 네 판타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좋죠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우리 엄빈이 형이랑 인성이 형 안아주자 고마워 고마워 역시 햄버거로 안아줄 수 없네 햄버거 한 명의 척추가 나갈 거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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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들어가자 이대로 들어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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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제나 애기들이야 우리는 마흔살이 되죠, 애기야 난 신생아실 들어갈 거야 응애, 응애 이거 보안도전에서 갔던 거 같은데? 나 판타지가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애기야 마이크, 마이크 누가 났어? 손놈에 안 돼, 손놈에 안 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또 봐요, 금방 네, 저도 사랑합니다잉 최고! 엄마 사랑해 너 콘서트에서 보자